알리익스프레스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던 중국산 스피커 F109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가격이니까 두개는 지금은 한 30만원대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일단 괴짝형 스타일이고 10인치 모델이기 때문에 크기가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아서 나름대로 디자인도 괜찮은 디자인 가지고 있고 일단 가성비가 되게 높은 스피커로 많은 오디오인들에게서 좋은 피드백이 있었던 스피커라 저도 꽤나마 써봤습니다. 일단 추천 포인트입니다. 한주류학은 미드레인지에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되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는 좋은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무장한 중국산 스피커이기 때문에 신품으로는 이 가격대 적수가 거의 없는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고로는 당연히 적수가 많이 있고요. 소류 저장 실크돔 트위터가 사용이 되는데 거의 메탈톤급으로 약간 선명하고 응답이 빠르다는 느낌이 좀 받았습니다. 저는 10인치 우파가 사용이 되는데 그래도 통도 사이즈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역이 쉽고 분명하게 좀 나오는 붕붕되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고급스럽진 전혀 않습니다. 단단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너무 나쁠 것 없는 이 가격대에서 이런 정도의 저음가진 스피커라면 괜찮다. 라는 생각이고요. V차 스타일의 호방한 듯한 사운드입니다. 중역이나 음악성 등등등등이 좀 약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라면 그런 것들이 크게 약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층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좋은 음질의 괴짝형 스피커를 신품으로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선명한 고역, 풍만한 저역의 V차 사운드를 선호하는 약간 젊은 스타일의 분들에게는 좋은 반응일 것 같습니다. 낮은 가격인 만큼 마감이나 완성도 같은 일부 부족한 부분들 아까 미드레인지도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이 멋있는 정도는 아닙니다만 꽤 나름 괜찮아요. 중국산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만큼 CTG를 가지고 있고요. 트위터가 1인치 전후에 되는 실크돔 트위터입니다. 그런데 저는 메탈돔이라고 느낄 만큼의 성향이었는데 재미있는 건 3인치라고 표현이 되어있어요. 이 사양의. 그런데 3인치 절대 아니죠. 거의 한 1인치 전후의 유닛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어떠한 기준에서인지 마그넷 기준으로 한 건지 보이스 코일 기준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일반적인 스피커 제조사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말씀은 미드레인지에 문제가 조금 있는 기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미드우퍼, 우퍼는 눌렀을 때 앞뒤로 콘이 진동을 하면서 그 파동으로 소리를 내게 되는데 F209의 미드레인지는 가운데 눌렀을 때 유닛이 사실상 거의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긴 합니다만 그 폭이 정상 유닛에 비해 매우 폭이 적습니다. 우퍼우닛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제품 한 제품까지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 제품도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최후기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생산되었던 제품 초기부터 한 중기까지는 유닛이 좀 분량에 가까운 제품이 그대로 그냥 탑재돼서 출시가 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10인치 우퍼 그냥 10인치 사이즈에 생각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운드 약간 양감 많은 쪽이고 저역의 깊이감은 좀 안 나오는 그런 타입입니다. 시트지 마감인데 시트지 마감이 무늬목 마감보다 저렴한 제품들에 많이 쓰이지만 마감을 잘 해놓으면 안 뜨게 되면 시트지 마감도 괜찮거든요. 무늬목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그거는 장기간 시트지 사용하는 기종들의 약점은 한 10년 정도 넘어가거나 보관에 따라서 시트지가 들뜨는 게 약점이죠. 후면 보시면 그냥 싱글 바나나 단자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볼 수 있습니다. 후면에 스펙이 적혀 있는데 40Hz에서 20kHz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스펙을 믿지도 않고 40Hz 제대로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내부도 보시면 브레이싱이 나름대로 들어가 있고 격벽 같은데 조각으로 글러건으로 붙여놨고요. 포장 같은 경우는 원박스의 윗부분은 스펀지 좋은 거 넣어놓고 아래는 그냥 일반 저가 스펀지 넣어놨기 때문에 배송 시 모서리 같은데 까지는 분들이 정말 많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점 포인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품이나 사실 다름이 없는 미드레인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얼마나 모든 제품이냐 아니냐는 까지는 제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제가 가진 것들은 그로 인해 부실한 중력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다수의 제품이 그럴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 두 곡에서 세 곡 정도 들은다면 선명하고 풍성하고 굉장히 좋은 사운드라고 굉장히 괜찮은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곡 이상 한 30분 이상 정도 청취를 하게 되면 피곤하고 좀 들떠있는 사운드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스펙 거의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그런 부분도 QC입니다. 저는 알고도 그냥 출고 나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판매 정책 최초에는 20만원, 23만원, 25만원 이런 가격에 한 조를 팔았단 말이죠. 지금 현재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는지 한 개씩 팔고 있어요. 한 개에 15만원 이런 식으로 14만원 이렇게 파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한 개만 구입하시는 분들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액티브 쪽에서는 한 개씩 파는 게 있는데 홈 오디오 쪽에서 패시브에서는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이렇게 팔아버리면 한 개만 받아버려서 이게 곤란하신 분들 저는 다수는 아니겠지만 소수로 분명히 있더라고기 때문에 이것도 안 좋고요. 박스 포장도 약합니다. 모서리가 약간 까져서 오는 정도까지는 그래도 참아줄 수 있지만 가격 때문에 깨져서 오는 것까지도 감수해서 사야 된다는 등 걱정거리가 당당히 다양한 중국산 제품이라는 것 약한 스테이징과 분리도 그리고 날리는 음, 단조로운 음, 낮은 음악성 이게 약점이라고 봅니다. 이거 제외해서는 나쁜 음질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괜찮은, 좋은 수준이라고 판단되는데 약점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점에서 충분히 저는 좋은 금액으로 생각하면 이 장점이 큰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고급 스피커에 익숙한 사용자층에게는 피곤하다 느낄 수 있는 소리 성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매칭은 뭐 쉽다고 해야 될까요? 골드문트 590 젠투하고도 매칭했을 때 괜찮았고요. 좀 선명한 쪽의 소리라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중국산 차이파이 앰프나 선명한 앰프 신형보다 영국산 구형 앰프 같은 것들을 좀 더 추천합니다. 상황이 따라 다르죠. 비추층은 음악적인 사운드나 고급적인 사운드를 기대하시는 분들 비추드리고 좁은 곳이나 책상용 같은 용도로도 쓰신다면 저는 좀 비추 쪽이고요. 브랜드와 만듦새, 배송품질, 뭐 그런 완성도 같은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비추드립니다. 넓은 곳에서 썼을 때, 최초 썼을 때는 참 만족감이 높았고요. 쓸수록 이런 약점이 왜 중력이 안 나오지? 하고 살펴보니까 미드가 거의 안 움직였고요. 골드문트하고 올렸던 녹음으로 이따가 마무리해서 링크가 제공이 된다는 점. 글일 사진 없었으니까 글을 한번 올려놓을게요. 모듀오디오 주간평가입니다. 괴착정 스피커 분류에서 디자인과 만듦새, 비중도 주겠어요. 이 금액이면 상당히 저는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 생각해버리면 A까지도 줄 수 있고요. 가격대비 적립이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A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운드 수준과 만족도가 크게 갈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A에서 C까지 왔다 갔다 그럴 것 같아요. 젊은 사용자층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A에 육박할 거고요. 좋은 중고급 시스템을 익숙하게 쓰시는 분들에게는 C까지도 내려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가적으로 불량, 스펙, 정책, 판매 정책, 포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F입니다. 최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입문하시는 분들, 가성비 파한테는 A점수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중고급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큰 기대가 있는 분들한테는 C라고 판단을 합니다. 녹음은 사진과 같은 곳에서 이렇게 스탠드를 받쳐놨는데 스탠드 없이도 좀 좋은 것 같고요. 골드문드 넥스트 젠2로 녹음한 영상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